1. 탈력으로 내려갔다 다시 탈력으로 와 저기서 자면 기분이 어떨까? 오 멋있어 멋있어 괜찮으세요? 네 괜찮아요 대박 와 진짜 이쁘다 오늘 오프로드를 함께 달릴 저녀들입니다 아직 한 분이 안 오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자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노인네 같습니다 요즘 모자는 거의 피부인데 와 이거 더비 및 더비 아니 아니 더비 더비 와 20년만에 봅니다 이거 너무 좋았죠?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고 조금씩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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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가막산이랍니다. 가막산. 오프로드 많이 타봤지만 나 여기 처음 와봐. 신기한 거 있어. 저기서 자는 거예요? 어떻게 올라가요? 이 줄을 타고 어떻게 올라가요? 여기를? 저기서 자면 기분이 어떨까?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. 멋있어 멋있어. 오 멋있어. 사장님 멋있어요. 핸드폰이 깨졌네. 아이고야. 아 아까 아침에 뚝 떨어지는 소리 나더니. 아이고야 어떡해. 우와 대박. 아 클라이밍을 전문조로 하셨나 보다.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. 하네스를 차고. 이 비주얼이 압도하는데요. 아니죠. 네. 우와. 안녕하세요. 우와. 대박. 진짜 이쁘다. 이걸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? 저쪽 길에서 올라오시면 그렇게 멀진 않겠구나. 산을 넘어오시는 게 아니니까. 대박. 진짜 멋있다 이거. 저 여기 뭐 예전에 얘네들이 어드방으로 한 번은 온 적이 있어가지고. 아. 여기서 캠 하려고. 뭐 이렇게 공중에서 두무시는 분도 계시고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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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제. 여기 내려가면 바로 옥내탕이거든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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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갔다 다시 탄력으로 불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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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ttle bit وں 으 으 으 으 으 으 으 . 안 돼 안 돼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나이스 나이스 들어와서 올려야 돼 인폐를 너무 많이 끼치는데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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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y 으 으 아 으 너 세워놓고 좀 쉬세요 세워놓고 세워놓고 좀 쉬시자구요 체력이 현재 운동선수도 이정도 됐으면 그렇게 돼요 저기까지만 조금만 앞에만 갈게요 참 여러 개 네 오늘의 투어를 정리하며 오늘 가장 고생하신 진짜 힘들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 GS를 감으신 남자는 아우 아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간만에 오프로드를 아니 본인은 별로 재미없었겠지 저도 오늘 한번 견적나가지고 8년씩은 원래 이렇게 나와요 왜 오프로드는 원래 넘어지면서 타는 거예요